민호씨는 사람 많은 자리에 가는 게 불편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직장회식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항상 긴장됩니다. 정우씨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내의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고 뭐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현아씨는 남편이 항상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 목소리를 확인하고 남편과 떨어져 있으면 불안을 느낍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환자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덫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덫이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어린 시절에 괴로운 경험을 한 경우 사고방식이나 감정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유화적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과거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치 덫에 빠진 것처럼 말이죠. 인생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빠져있는 인생의 덫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나쁜 패턴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덫에는 총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소외의 덫 어린 시절 부모에게 거부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속으로는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배척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회생활이나 단체생활을 피하려고 합니다. 특권의식의 덫 부모가 통제 없이 아이를 키우거나 어떤 요구든 다 들어주며 키우면 아이는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과도한 대접을 바라고 무례한 요구를 스스럼 없이 하기도 합니다.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주변에 진실한 친구도 없습니다. 버림받음의 덫 사망이나 이혼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떠난 경우 아이는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인 유기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버림받음의 덫에 빠진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매달리고 집착합니다. 버림받기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덫에 빠지면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내면 아이 마주하기 인생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내 인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 패턴을 체계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찬찬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찾아봅니다. 7세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가 떠났던 기억 그때 나는 엄마가 떠난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15세 나를 키워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억 그때 나는 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20세 처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기억 그때 나는 역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 그 기억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예시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고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소리내어 본인에게 이야기해줍니다. 나는 비록 부모의 사랑을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이혼하는 부모를 막을 수 없었지만 나는 어렸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서러운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 아이가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마음 안에서 아이가 마음껏 울게 하세요. 소리내어 울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 아이가 치유되려면 수치스럽고 상처받은 감정까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2. 감정을 언어로 표출하기 인생의 덫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쾌한 감정을 무작정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표출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두통, 피곤함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감정을 읽고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 감정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과 그에 해당하는 감정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 점수를 매겨봅니다. 아주 약한 정도의 감정이었다면 1점, 감정의 정도가 가장 심했다면 10점으로 매깁니다. 비슷한 감정을 느낀 순간들을 찾아내 봅니다.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기억들을 묶어보면 감정에 대해 깊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매일 감정일기를 쓰면 내 감정이 객관화되고 내 감정을 읽어주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런 과정과 익숙해지는 것도 인생의 덫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령 특권의식에 덫에 빠진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행동의 문제점을 물어보고 그것부터 고치려고 노력해봅니다. 소외에 덫에 빠진 사람이라면 본인이 회피하는 만남을 나열해보고 그 중 가장 쉬운 모임부터 참여해봅니다. 덫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경험, 계획한 대로 해서 성공한 경험들을 기억하고 시간 날 때마다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올리세요. 꾸준히 반복해서 성공하는 경험과 친해지면 덫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용기와 의지를 가지세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지만 그로부터 남은 상처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미처 몰랐던 나를 알아가는 감정 로드맵 당신의 감정에는 당신만의 사연이 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되었습니다. ㅎㅎ 일단 이건 이게